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대로 요셉은 대박을 얻었던 사람입니다. 무슨 대박을 받았습니까? 요셉이 기가 막힌 꿈, 그렇습니다. 여러분, 꿈도 개꿈이 있지만 정말로 좋은 꿈이 있잖아요. 돼지꿈, 그렇죠? 그 돼지꿈을 꾸고 나면 항상 그랬습니다. 내가 어제 저녁에 아주 돼지가 돼지가 그냥 큰 돼지에다가 새끼가 그냥 열두 마리 되는 새끼가 그냥 그런 꿈을 꾸었으면 뭐 해야 돼요? 복근을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냥 꼭 그런 일이 있으면 이제 복근을 사게 되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데 요셉이 어떤 꿈을 꿉니까? 요셉이 자기의 형들도 세상의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이 요셉에게 와서 절을 합니다.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에게 와서 또 절을 합니다. 세상에 진짜로 아마 요셉은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그런 꿈을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 모든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에게 와서 절을 하니까 말이죠. 너무너무 그냥 기분이 좋아가지고 어린 마음에 형들한테 형 내가 꿈에 이런 거 봤어. 그랬는데 사실은 형이 얼마나 기분 나빴겠습니까? 안 그래도 이놈 아빠가 이놈만 그냥 잘해주고 그런 상황에 있는데 그래서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미움받은 것까지는 이해가 돼요. 배달은 뭐 그런 아이들이니까 서로 미워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과했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자기의 동생입니다. 그것도 아주 앳된 어린 동생입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중재하는 그 동생이기에 형들도 다 알아요. 그런데 이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합니다. 팔아 넘기는 게 아니고 애초의 마음 속에 형들이 그 요셉을 죽여버려야 되겠다. 주로 무자식 죽여버리죠. 사실은 그때 요셉은 뭐하고 있었어요?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가서 형들이 지금 양을 치고 고생하고 있는데 그 형들에게 가서 아버지가 주신 음식을 형에게 갖다 드리고 그 형을 돕기 위해서 사실은 그 어린 동생이 그 먼 길을 형을 찾아서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기를 돕기 위해서 오는 그 막내 동생을 말입니다. 형들이 마음 속에 저놈 오는구나 잘 됐다 저놈 꿈꾸는 놈 저놈 죽여버리자고 말이지 아니 농담으로 그랬다고 하면 그것도 좀 과한데 정말로 그런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요셉이 그래도 죽지 않고 팔렸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아이고 그랬구나 정말 축복이구나 그런데 팔린다는 게 뭡니까? 그게 지금으로 말하면 인신매매입니다. 사람 파는 거 말이죠. 이 끔찍한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인신매매를 당했다 어느 날 갑자기 요셉안이 없어졌다. 그런데 인신매매를 당한다면 그러면 저는요 살아올 가능성이 거의 제로입니다. 쥐도 새도 없이 사라집니다. 아마 제 장기가 다 이제 뚝혀나가서 제가 어떻게 될 인생인지 몰라요. 실제로 그런 일이 수없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너무 끔찍하죠. 그렇죠? 그런 일이 야곱의 가정에서 그 형들에 의해서 요셉이 그렇게 버림을 받은 겁니다. 내팽겨집니다. 비신을 당합니다.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그런데 세상에 그것만 해도 진짜 기가 막힌 일인데 그래도 그 착한 요셉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성범죄자가 됐답니다. 이것도 기가 막힌 일입니다. 여러분 성범죄자인데 다른 범죄가 아니라 애굽에서 정말로 무시무시하기로 가장 유명한 애굽의 칼잡이입니다. 애굽 왕의 신의 대장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입니까? 그보다 무서운 사람이 없어요. 하늘에 나는 새들도 떨어뜨리는 자가 구시비 대장 보디발입니다. 뭐 한국으로 말하면 옛날에 왜 정보부장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의 부인을 급탈했다고요? 그리다 잡혔다고요? 어쨌든 지금 성경에 보면 이 보디발이 그 얘기를 듣고 노발대발하면서 이 놈을 잡아라! 그래가지고는 당장에 죽여야 하는데 요셉은 죽지 않고 감옥에 갑니다. 이것도 참 기막힌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제가 지난 한 주 동안 계속 이 얘기만 했습니다. 여러분도 들었으면 참 재미있었을 텐데 그냥 지나가기가 너무 아쉬워하시고요. 제가 한 이 얘기 또 하고 한 이 얘기 또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아니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거죠. 하나님이 요셉에게 그렇게 좋은 꿈을 줬습니다. 여러분 듣기에도 대박 아닙니까? 그 요셉이 하나님 앞에 그런 꿈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축복이죠. 사실은요. 의심할 바 없이 그건 좋은 일입니다. 복권 살 일입니다. 이건 뭐 정말로는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꿈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 꿈 때문에 완전히 그냥 망한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어린 나이에 그 모든 고난의 세월 동안에 그것만 생각했을 겁니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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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흉들이 나를 버렸을까? 그게 아니고 그것도 평생 생각해야 될 하느님의 진리 얘기지만은 그게 아니고 처음에는 그랬겠죠. 그런데 요셉이 철이 돌고 자라가면서 왜 하나님이 이럴 것 같으면 나에게 그런 꿈을 줬는 거예요. 주질 말지.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셉은 평생의 그 꿈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꿈 전문가가 된 겁니다. 그 꿈만 생각하면서 그 꿈을 가슴에 품고 그냥 밤마다 울었을 것입니다. 밤마다 하나님 앞에 원망했을 것입니다. 도대체 왜 그러시냐고 내가 무슨 죄가 있길래 전생에 내가 하나님하고 무슨 원한이 있길래 내게 이랬습니까? 그러면 세월을 보낸 게 있잖아. 그런데 지내놓고 보니까 그게 다 이유가 있다는 거죠. 요셉은 그 모든 일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그때야 깨닫습니다. 그리고 형들 만나잖아요. 그 형들이 이제 요셉을 만나서 요셉 너무너무 이제는 죽었구나. 아니 요셉에게 정말 우리가 이제는 죽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요셉이 형들한테 얘기하잖아요. 당신들이 나를 애국에 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꿈을 주시고 여러분들에게는 미움을 주시고 여러분들이 나를 죽이고 싶도록 믿게 그렇게 해서 나를 애국에까지 오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 있었다는 것을 요셉은 깨닫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요셉의 여정 속에서 그 꿈 하나님은 꿈으로 요셉을 부르셨고 꿈으로 고난받게 하셨고 꿈으로 감옥에서 바로에게 비급되게 하시고 그 꿈으로 바로 앞에 서게 하시고 그 바로의 꿈으로 이 요셉이 세상의 애국의 통치자가 됩니다. 우리는 뭐 애국의 총리가 되었다 하는데요. 사실은 오늘 말씀에 있다가 말씀 나누면 이 요셉이 애국의 왕의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애국의 왕이 성기는 마치 신과 같은 그런 존재가 요셉입니다. 아 놀랍습니다. 애국의 왕 바로 위에 있었던 사람이 요셉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생했던 요셉이 하나님께 그렇게 귀하게 축복을 받습니다. 쓰임을 받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왜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나한테 나하고 무슨 감정이 있길래 왜 나의 삶 속에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아마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한테도 있거든요. 제 마음속에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아니 저는 알아요. 제가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악한 죄인이기 때문에 저는 뭐 당연히 내가 고난받는 것이 지극히 그냥 당연한 것이면 압니다. 하나님께 원망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맞이할 때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목장에서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다른 얘기 다 접어두고 왜 나에게 왜 우리 교회에 왜 나의 삶 속에 이런 어려움이 있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고난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여기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요셉을 일으켜 세우시듯이 내 인생도 하나님 앞에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그런 마음 함께 나누시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 이런 것인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는 것인지 왜 나의 삶 속에 이런 고난이 있는 것인지 왜 이런 아픔이 있는 것인지 우리는 퀘스춘 마크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아직까지 깨어지고 부서지고 하나님께 다듬어져야 할 부분들이 많지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어리석고 미련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깨닫고 주의 뜻에 순복하고 우리가 주님께서 나를 향하신 축복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